저희는 VR, AR 콘텐츠와 다자유도 모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리얼 웨이브, 리얼 힐, 리얼 에듀룩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는 리얼 웨이브는 모션 시뮬레이터와 연동되어 콘텐츠의 실감성과 재미를 한층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드벤처, 슈팅, 레이싱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구동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두 번째 리얼 힐은 가상현실 스포츠인데요. 밋밋한 운동용 콘텐츠의 게임성과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보다 재미있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리얼 에듀는 체감형 교육 콘텐츠입니다. 개발되어진 유아, 어린이용 콘텐츠는 모션 센서나 모션 시뮬레이터 등을 연동하여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체감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 교육 내용에 따라서 콘텐츠와 하드웨어는 맞춤형으로 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VR, AR, 모바일 쪽에 분야와 상관없이 다 개발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를 같이 개발을 하면서 자체 연동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전부 다 체험할 수 있다는 가장 장점이 큽니다. 저희 향후에는 지금껏 개발했던 교육용 콘텐츠에 조금 더 주력을 할 예정이고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구동 방법으로 해서 지금 개발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